왼팔, 오른팔, 왼다리, 오른다리 왼쪽 엉덩이, 오른쪽 엉덩이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를 포괄하는 게 엉덩이 그니까 그거를 포괄하는 건데 덩이라고요, 덩이 그러니까 엉덩이라는 말은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유관상으로 보지는 잘하세요 이게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벅차니까 그쵸? 두 개가 보인다 그래서 엉덩이는 두 개다 이거 하나, 하나 그러면 쌍 그러면 쌍덩이라고 했겠죠? 덩어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투덩이나 쌍덩이 자, 보시겠습니다 자, 사람이 이렇게 서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봐요 그럼 죽죠? 그럼 영명이요 일단 죽어요 영명이죠 일단 죽긴 죽어요 그러면 코도 두 개가 되는데요? 그쵸 그러니까요, 왼쪽 코구멍, 오른쪽 코구멍이 있잖아 아니, 코 자체는 코라고 부르지 코를 얘기해 잠시만 코를 구성하라 아, 알겠다, 너 룸 잠시만 이로구나 저는, 저는 얘기하는데 내가 너 bursts 우왕 Tell me 너희 너희 오빠 너희 룸 ание 생리